안녕하세요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가면라이더 빌드 액션 피규어 시리즈 보틀 체인지 라이더 3번 타카 풀보틀과 게틀링 풀보틀로 변형하는 가면라이더 빌드 호크 게틀링 폼입니다. 지난번 고릴라 몬드에 이어 세번째로 발매된 제품인데요. 박스를 먼저 보시면 호크 게틀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물이 그대로 보이고 중간에는 제품 사진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스 옆면을 보시면 가면라이더 빌드 호크 게틀링 폼 반대편을 보시면 호크 게틀링의 모습이 보이고요. 박스 뒤편을 보시면 제품 설명이 있습니다. 상단을 보시면 제품의 부분적인 요소가 설명되어 있고요. 마스크, 윙, 호크 게틀링어 그리고 뒤편을 보시면 앞서 리뷰했던 가면라이더 빌드 레비탱크 가면라이더 빌드 고릴라 몬드 폼의 모습이 있고 하단을 보시면 위의 제품들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호크 몬드, 레빗 게틀링, 그리고 고릴라 탱크 세 가지 아종폼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열고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은 호크 사이드, 게틀링 사이드, 날개, 호크 게틀링어 자 이렇게 게틀링 사이드에다가 호크 사이드를 결합을 하면 피규어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뒤편에 날개를 장착하면 호크 게틀링 폼이 완성이 됩니다. 이 호크 게틀링 폼에는 전용 무기가 있는데 호크 게틀링 거라는 전용 무기입니다. 자 가면라이더 빌드 호크 게틀링 폼이 완성이 됐습니다. 헬멧을 보시면 호크와 게틀링의 형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좌우 비대칭 가면라이더답게 양쪽 어깨도 다르게 조형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호크의 특징에 맞게 날개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날개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제품도 다른 제품들과 동일하게 손가락은 이렇게 두 개씩 붙어서 가동이 되고 그리고 허벅지와 무릎은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허벅지도 상박이 회전하고요. 그리고 벨트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호크 게틀링과의 경우 조형은 굉장히 좋게 잘 나왔는데 도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 역시 드립크러셔와 같이 뒷부분이 비어있습니다. 이 호크 게틀링 역시 다른 BCR 제품들과 연동해서 새로운 조합이 가능한데 변형 기능으로 인해서 허리 가동이 불가능하고 목 관절도 없어서 목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굉장히 어두운 부분의 게틀링 사이드와 밝은 부분의 호크 사이드 다른 제품과 조합하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번 가면 라이더 빌드 보틀 체인지 라이더 3번 호크 게틀링과 결합해볼 가면 라이더 제품은 BCR 5번 파이어 헬지 호그입니다. 자 호크 게틀링의 무기를 분리하고 날개를 분리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왼쪽 다리를 잡고 등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분해하면 됩니다. 이 날개는 호크 게틀링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가 3개나 있기 때문에 이 호크 게틀링에만 있는 조인트에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조인트가 없는 다른 제품과 결합하면 날개 장착이 불가능합니다. 타카 풀보틀로 변형되는 호크 사이드 그리고 소방차 풀보틀로 변신하는 파이어 사이드와 결합 화염 기술을 사용할 것 같은 가면 라이더 빌드 짜잔! 타카 파이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호크 파이어, 파이어 호크, 파이어 타카 어떤 이름이 공식 이름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은 게틀링 사이드에다가 헬지 호그 사이드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 수많은 가시를 연사할 것 같은 가면 라이더 빌드 이 제품 역시 게틀링, 헬지 호그가 맞는지 헬지 호그, 게틀링이 맞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호크 게틀링과 파이어, 헬지 호그가 결합해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가면 라이더 빌드 두 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기존에 발매된 제품도 아니고 이렇게 색다르게 조합을 해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가면 라이더 빌드의 형태입니다. 가면 라이더 빌드, 파이어, 헬지 호그의 제품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면 라이더 빌드 액션 피규어 시리즈 보틀 체인지 라이더 3번 가면 라이더 빌드 호크 게틀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날개도 있고 전용 무기도 있고 그리고 사이브그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기계적 악당처럼 보이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게틀링 사이드가 유독 악당같이 생겨서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요. 지금 국내 방영 중인 가면 라이더 빌드에서도 새로운 활약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터랜드 장난감 박물관의 피터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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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